제가 뭐라 했습니까? 신정태 그놈. 절대 길들여지지 않는 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아이에게 방삼동이 주인이 되라고 요구한 건 우리가 먼저였어. 부자지간에 결의를 맺었으니 방주님께서 그놈을 죽이면 아비로서 강호의 의리를 깨뜨린 신이 없는 자가 될 것이고 살려두면 스스로 방주님 목에 칼날을 들대는 거 같은 꼴 아닙니까? 알어, 알어, 안단 말이야, 알어! 상하임의 신용출의 아들 신정태 황방의 설방주님을 뵙습니다. 이 사람아 우리 사이에 무슨 그런 격식이 필요한가? 방주님께 두 가지 청이 있어서 왔습니다. 청이라? 말해보게. 첫 번째 아버지 휩회를 황방에 모시고 싶습니다. 상하임의 휩회를 황방에? 이유를 물어봐도 되겠나? 세상사 티끌과 같아서 언제 변할지 모르지만 저희 아버지 이곳 황방에서만큼은 이곳 황방에서만큼은 언제까지나 상하임에로 기억해 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청을 올립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하하하하 물론이네 상하임의가 황방에서 영면을 취한다면 우리에게도 무한한 영광이네 모시게 나머지 하나는 무엇일까? 열 살 때 어머니를 잃고 여기 상하이에서 아버지 장례를 치렀습니다. 사고무친이 된 저 신정태 방주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결의를 정해도 되겠습니까? 나를 아버지로 모시겠다는 건가? 저를 아들로 받아주신다면 방주님께 제 친합이와 못 나눴던 정을 나누고 싶습니다. 부자 결의를 받아주시겠습니까? 너의 청을 허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설방주의 아들이 난다. 영웅리 아들이 또 영웅리 아들이 되었다. 홍웅리 stroban 홍웅리 홍웅리 초배는 저를 상하이로 불러주신 것에서야 감사 인사입니다. 제 배는 제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입니다. 삼배는 제게 평생 갚아야 할 빚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입니다. 이로 인해 황방의 설두성 방주와 신정태는 부자지간의 결의를 맺고 아버지와 아들이 되었음을 천지신명과 참석하신 내빈들에게 알리는 바입니다. 과연 상하임의 아들 낳구나. 신정태 그 아이가 방주님과 부자 결의를 맺으려는 이유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너 지금 날 가르치러 드는 거야? 제가 뭐라 했습니까? 신정태 그 놈 절대 길들여지지 않는 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아이에게 방삼동의 주인이 되라고 요구한 건 우리가 먼저였어. 부자지간의 결의를 맺었으니 방주님께서 그 놈을 죽이면 아비로서 강호의 의리를 깨뜨린 신이 없는 자가 될 것이고 살려두면 스스로 방주님 목에 칼날을 들대는 것 같은 꼴 아닙니까? 알어 알어 안단 말이야 알어! 그 놈이 일부러 여러 사람 앞에서 무릎 꿇고 총하는데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그 총을 거절하면 난 상하이 매에 대한 신이라고는 눈껏 마치도 없는 귓방 늙은이로 되어가는 신세였단 말이야! 서둘러 결의를 깨뜨리고 신정태 를 죽이십시오. 그럴 순 없어! 이미 결의는 맺어졌고 세상이 공폐였어! 그럼 이제 어찌하시겠습니까? 또다시 클럽 상하이를 상하이 매 자식 놈에게 고스란히 가져다 바치시겠습니까? 하명만 하십시오. 방주님 이름에 욕되지 않게 처리하겠습니다. 아니야 그럴 일이 아니란 말이야! 방주님! 무방주! 자네가 여기 어떤 일인가? 아버님 이제 전 그만 방삼통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방삼통이라니! 이 너른 황방의 장원을 두고 하긴 어딜 간단 말인가? 이제 방주님을 아버님으로 모시게 됐으니 제가 어디에 간들 무슨 걱정 있겠습니까? 전 정재와 그자 밑으로 가서 클럽 상하이 운영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뭐라고? 이제 제가 방삼통의 주인이 되겠습니다. 방삼통의 주인이 되겠습니다. 방삼통의 주인 방삼통의 주인 방삼통의 주인 방삼통의 주인 방삼통의 주인 방삼통의 주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